X형이 셔츠 스파이니 셔츠 X형이 셔츠 X형이 셔츠 X형이 셔츠 X형이 셔츠 X형이 셔츠 X형이 셔츠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했거든요 굉장히 예제 그럼 셔츠 잘하네요 잘하네요 2번 1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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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와 방탄은 처음이지? 자 우리 먹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먹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불고기를 긁어야지 싹싹싹 불고기도 나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사라있습니다 사라있어요 불고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말 잘 먹거든요 진짜 안좋아 진짜 안좋아 정답 와 자 여기 넣어가지고 야 동생이 먹먹만 가도 배가 붑니다 와 형 이거 안 먹는다고요 진짜 너 밥먹는 것만 가도 배가 불러 감사합니다 아 지금 배달이 금방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그 아까 원래 이제 상품에 오늘 스팀 내부에 스파이가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 모르게 그 친구가 계속 미션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면 그럴줄 알았다 그래 앞에서 방해하더라고 내 상남자 안 놓칠 때 맞죠? 김태형이 형 아 진짜요? 아 이거 처음 듣는데 못 느꼈어요 김태형 아니야? 김태형? 어 둘팀이 아니였잖아 아 비형이네 그 어차피 위에 오래 있더라 그래 아 나 알아 김남준이네 야 김남준이네 야 김남준이네 그 친구 미션이 성공해가지고 여러분한테 가야 될 상담이 괜찮은거요? 그 친구가 상담 와 진짜요 김태형이야? 야 여기서 말 제일 없는 사람 김태형이야? 아 설마 안짜로? 형이랑 설마 형 형 아니죠? 자 그럼 이제 그 멤버를 공개해도 될까요? 슈가씨 오늘 혹시 겨드랑이에 누가 손 꼽은 적 없어요? 모르겠는데 별로 신경 안 했어요 형 겨드랑이를 손 꼽은 내 겨드랑이를 손 꼽은 슈가 겨드랑이에 타봤자 누구야? 못 꼽을 수도 있다 슈가 겨드랑이 손꼽을 수 있게 제대로 손 넘기도 쉽겠다 호비씨는 오늘 누가 뒤통수 떼긴 적 없어요? 네? 누가 뒤통수 떼긴 적 없어요? 뭐야? 이건 집간도 왔어요 이거? 이 타붕수 3대 때린 적 없어요? 헤드에 여러분 1점 부를 때 뭐 내려올 때 진짜 못되겠구나 자.. 1초반에 인재 왔어요 대박 우와 대박 와 진짜 너무, 너무 짜릿했어 와 아까 내가 엉덩이 찌더라 어쩐지 와 비야? 와 진짜 너무 너무 짜릿했어 와 뜬금없는 짓을 하긴 했어 여기 주시면 돼요 와 야 여기 또 누구한테 했어요? 저한테도 뭐 했어요? 계속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게? 진짜요? 저한테 실패했어요? 저한테 실패했으면 그건 실패 아니에요? 총 9개 미션 중에서 몇 학개를 성공하면 성공이에요 근데 얘는 원래 성공인지 좀 많이 해서 얘가 이상하실 때 별로 절차할 때는 생각 안 나 그러면 스파이가 본인의 미션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너무 티가 많아 지금도 티가 나잖아 왜 전망은 시끄러울까? 그냥 계속 하자 그냥 계속 안 하자 그냥 계속 안 하자 그냥 계속 안 하자 그래서 아트캡입니다 그리고 또 축하가야 되겠네 꼭 제가 1대1로 형들이 이기는 그런 목소리로 데뷔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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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니야? 나 그 날에 속고는 사람은 몰라. 나 아니야! 형 머리 만지기 진짜 우연이에요. 몰라! 몰라! 랄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랄랄랄ri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아래에 스파이인 줄 알고 다 날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뭐지? 난 했는데 이 사태를 어떻게 넘어가지? 일단 계속 웃었지. 아, 아닌데. 지금 남진이 형 조용히 하고 있잖아. 니가 나 아닌데. 제일 열심히 성형이 된다고. 형님, 형님. 나 겨드랑이 형만 기억이 없어, 나. 아, 기억이 없냐. 아, 대박이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디 점프 뛴대요, 이거? 아, 다시 한번 뛴대요. 어, 만약에 답변 된다는데요? 아, 고맙죠, 그럼. 미션 성공!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이틴이 형식! 마이틴이 형식! 안녕! 이거 사다 가는데? 저녁으로 스파이로서 발표 안 했네요. 아, 그렇습니다. 기발을 받고. 오늘 토는 처음 날인 것 같아요. 건지 점프다고. 덕분께 스파이를 시켜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또 한 번 더. 스파이를 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때는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돈을 엄청 많이 주고. 상금. 좀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너무 먹겠습니다. 이거 너무 worse. 너무 descon통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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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 저 피부에 있는 사람으로iques. 너한테 된 거 맞지? training 있어야 된다고 이런 거 내가 뛰었어 파이팅 나고 있어 그럼 팀이 올라갔다 아구아굴지 사랑의 나무나 방탄! 대박이다! 대박이다!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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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 선언단! 선언단!